1. 이시영 남편 조승현 재산 이시영 남편 조승현 재산 시영과 외식 사업가 조승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이시영이 화보 촬영차 스페인으로 출국하며 그녀의 근황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시영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결혼 소식을 전해 이목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앞서 한 매체가 결혼 보도를 낸 데 대해 이시영 측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지만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이시영은 하루 전 결혼서를 일축했던 것을 번복하고 갑작스럽게 발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임신 14주 차이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입을 열어 팬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고 하는데요. 이시영과 조승현 대표에게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과거 이시영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결혼에 대해 언급한 것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시 이시영은 영화 위험한 상견례처럼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다면? 이라는 질문에 우리 부모님은 내가 좋다면 늘 받아들여 주셨으니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어 다만 부모님이 평소에 너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라고 했다. 중산층의 평범한 외모의 남자를 만나라고 했다며 돈 많은데 얼굴까지 잘생겼으면 바람피운다고 꼭 비슷한 수준의 남자를 만나야 한다라고 전해 주의를 폭속해 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시영과 조승현 대표는 오는 9월 결혼식을 올려 부부의 연을 맺는다고 하죠. 한편 채널A 풍문으로 드러쇼에서는 조승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눈길을 끈 바 있기도 한데요. 이날 방송에서 김가연은 이시영이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을 만났다고 하더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곽정은은 내가 요즘 즐겨가는 음식점이 있다. 얼마 전에 거기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내 친구가 여기 이시영 남자친구가 하는데 라고 하더라며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얼굴이 굉장히 작은 미모의 여성이 들어오는데 바로 이시영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결혼 뉴스가 나왔다고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한 기자는 예비 남편은 외식업계 대표인데 강남에 유명한 음식 전문점을 직접 경영하고 있는 조승현이다. 20대부터 사업을 시작해 유명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공한 젊은 사업가라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